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에 있으며 한 달의 시작은 일일에 있고 1년의 시작은 일월이라고 하죠. 시작은 옛날부터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작심 3일. 중두삼이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말들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말들입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1cm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그 빗물은 두만강으로 흘러 동해바다로 들어가지만 1cm만 왼쪽으로 떨어지면 그 빗물은 압록강으로 흐르게 되어 서해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1cm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이로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난 뒤에는 수천 캠의 영향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작의 차이는 작지만 결과의 차이는 크다는 것. 시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의 차이는 작품입니다. 시작의 차이는 작품입니다. 시작의 차이는 작품입니다. 시작의 차이는 작품입니다.